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신발 질질 끌면서 먼지 날리는 상남자 뒤로하고 조화 다육농장. 예쁘게 물 잘 들은 묵은둥이 다육이들 이렇게 화분갈이 돼 있어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화분 채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가격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구경하세요. 건프로도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는 아이들 비닐로 잘 덮어놓고 밤에 자고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비닐 잘 내리고 춥지 않게 밤의 온도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이어서 육종 도간마리아 시작합니다. 다함께 보시죠. 육종 도간마리아 10만원 핑크 스팟 8천원 온도 차이가 클수록 다육이들 춥지 않게 여러분 다육이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쁘게 물 잘 드는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이부금 8천원 이부금 보시면서 다육이들 어때요? 다 제각각 자기들만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물드는 표현들이 다 다르죠? 썬파워 3만원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다육이 보고 또 하우스에서 다육이들 보고 키우고 있는 건프로 여러분들은 어떤 다육이 요즘에 이쁘신가요? 건프로는 창정류와 에보니 그리고 라울 뭐 이런 아이들이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또 요즘에 긴 잎적성이랑 화이트 그린이 종류에 빠져 있고요. 역시나 뭐 창정류 다육이들은 항상 저희들이 사랑하는 다육이들이죠. 미란다 만원 예쁘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물들어가는 매비나 금 만원 조화 다육농장은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농장 일렉트라 만 2천원 까다롭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아이죠? 케라리언 2만원 조화 다육농장은 창정류와 6종 도간마리아 희귀 다육식물 등 전문 다육이 매장입니다. 6종 도간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6종 도간마리아 전문 다육이 매장 조화 다육농장 6종 도간마리아 5만원 예쁘게 선명한 카리스마 뽐내고 있는 헬리아 5만원 헬리아 5만원이요? 화분 크기 보시면 대품이죠. 헬리아 대품 건강하게 뿌리 잘 자리 잡은 헬리아 건강한 카리스마 헬리아를 배경으로 묵은둥이 라울이 아주 쫙 평화를 이루고 있네요. 헬리아 보시면서 홍상 홍상 만원 입장이 두 손을 반듯하게 모으고 있는 느낌이죠. 홍상 알바 뷰티 알바 뷰티 8천원 이 아이 이름 뭘까요? 쉘브루 쉘브루 3만원 쉘브루 3만원 항상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고 계시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 즐거우시면 엄지척 따봉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빨간 매니큐어로 입장 끝에 포인트 착착 들어가는 쉘브루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쉘브루 3만원 한 몸값 하는 다육이 콘서트 콘서트 20만원 왼쪽 왼쪽 다육이 20만원 폴카 왼쪽 폴카 20만원 왼쪽은 폴카 오른쪽은 콘서트 이어서요 신의 선물 신의 선물 30만원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신의 선물 30만원 크합니다. 신이 선물로 주신 다육이 같나요? 신의 선물 30만원 카이저 카이저 14만원 입장 좀 보세요. 따글따글 건강한 단단한 카이저 14만원 끼 한번 보실게요. 카이저 아욕의 이름이 굉장히 클래식하죠? 칸타타 보고 계신 아이는 칸타타 50만원 이런 다육이는 누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육이 농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는데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딱 보잖아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 바로 아침에 해 뜨자마자 다육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왕언니들이죠. 마틸다 철화 200만원 200만원 마틸다 철화 마틸다 철화 많이 보셨어요? 어떻게 더 자세히? 그렇지. 알았어요. 국민 다육이도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 촬영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다육이도 촬영한답니다. 마돈나 오리지날 마돈나 오리지날 150만원 마돈나 오리지날 150만원 어때요? 명품 다육이 마돈나 보고 계십니다. 정지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실게요. 150만원짜리 마돈나 항상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다육이 양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여러분 시간에 맞게 건프로가 알맞게 쫙쫙 포인트만 잡아서 다육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환엽 인기있는 환엽 아메스트로 7만원 건프로가 추천해드려요. 샤프호테 6만원 아욕이 영상 보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신가요? 5만원 불꽃 건프로는 밤에 살고 수면 양말을 꼭 챙겨 신고 있어요. 수면 양말 신고 자고 있답니다. 다육이 농장 방문하는 것도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3만원 몬따니아 몬따니아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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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몬따니아 원종 도간마리아 10만원 오줌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다육이 매장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매장 헬리아 헬리아 빨갛게 아주 선명하게 물이 드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죠. 헬리아 15,000원 다육이 키우면서 즐겁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힐링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육이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팍팍 풀리시죠? 다육이보다 요새는 화분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건프로 타트 체리 12,000원 타트 체리 12,000원 같은 이름이라도 환경에 따라 물두는 게 다 다르죠? 8,000원 토기다클론 8,000원 토기다클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용이한 다육이들 조금씩 보시고 또 대품 다육이들은 눈으로 구경만 하시고요. 프랭크 슈퍼클론 3,000원 우리 인생 선배님들 즐겁게 다육생활 하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직접 다육이 궁금하신 점들 찾아봐드립니다. 궁금한 다육이들은 문의해주세요. 실루엣 4,000원 목대 건강한 아보카도 크림 6,000원 여기 좀 보세요. 두툼한 아보카도 크림 보고 싶은 다육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얼굴만 있는 다육이 언제 키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묵은둥이 아보카도 크림 4,000원 묵은둥이 4,000원이요? 처음 건프로가 금종류 다육이를 구입했던 아이죠? 살구미인 금 너무너무 기쁘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완전 저렴해서요. 3,000원 살구미인 금 3,000원 방그늘에서 키워주세요. 다육이들 춥지 않게 아침저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모든 분들 건강한 다육생활 하세요. 건강한 다육생활 하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게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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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